앞에 잡아! 때려! 잡아! 나가! 잡아! 뒤에! 앞에 잡아주면은 거 뒤에 있을 때가 아니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라인 밟아! 잡아! 뒤에 또 봐봐! 또 거기 서 있잖아 치고 좋은 생각을 하라고! 뒤에! 잡아! 뒤에! 나게 파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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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빨리 왔어야지! 또! 또! 왜 서 있어? 빠져버려야지! 왜 거기 서 있어? 쳐! 빠져! 빠져! 막아! 막아! 여기 막아! 막아! 잡아! 뒤에! 더 들어와! 더! 잡아! 뒤에! 치고 와야 된다니까! 공격으로 들어와야지! 뒤에! 봐봐! 얼마나 누려! 얼마나! 뒤에 커버가 돼 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뒤에 서 있잖아! 봐봐! 얼마나 누려! 얼마나! 빠져! 빠져! 또 봐! 또 봐! 그런 볼은 찬스 볼이야! 그럼 때리고 들어올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갖다 대고 뒤로 가고! 대고 뒤로 가고! 대고 뒤로 가고! 야! 딸버 어떻게 할 거야? 볼! 앞에 막아! 막아! 뒤에! 공격적으로 팍 치고! 공격적으로 팍 치고는 뭘 생각해야지! 그냥 대고! 누리야! 누리야! 또 봐! 봐봐! 공격적으로 팍 치고! 때리고 들어오라! 때리고 들어오라! 했잖아! 어? 너 왜 숙여! 거기에 숨기지 말고 빠져주려 했잖아 왜 자꾸 숨기고 있어 또 늦어 가운데 어디 잡아 뒤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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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잖아 볼이 짧아있으면 바로 빠졌어야지 무조건 힘으로 치는게 아니야 볼을 보고 끝날 때까지 안 끝났잖아 짧아 짧아 짧다고 했는데 볼을 안 보잖아 볼이 봐줘야지 짧은 거 긴가루 확인이 돼야 되는데 나갈 준비해 나가 빨리 와 앞에 막아 앞에 막아 막아 나가 또 봐 또 봐 또 봐 짧은 거 나갈 준비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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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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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 나가 아 너무하네 뭘 얼마나 뛰었다고 빨리 이리 서 앞이라고 말을 해줘 될 것 같으면 앞이라고 말을 해주려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빨리 선택을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중간 볼에서 계속 꼬이잖아 이것만 먹고 있느냐 꼬일 거 아냐 볼을 파줘야지 올라가는 거 확인돼야지 아아 아 나가 빨리 와 빨리 와 잡아 아아 잡아 잡아 아아 잡아 잡아 아아 봐 또 봐 이미 들어왔잖아 볼을 확인하라 했잖아 볼을 확인 안 하니까 그러지 아 아우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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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 아우 정버! 2, 2, 3, 2, 1 안 뛰네, 더 뒤로 가 선풍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차량도 이게 비쾌한 데 이 이거부터 으 차량이 기업이 까해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일어서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다 왔어 연습 2 아 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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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3 공 mest 중간 볼 잘 체크해 중간 볼 체크 안 하면 어떻게 bö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